이번 시간에는 웰렌스 신드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닥터 웰렌스는 켄트파이버가 리엔트리에 관여한다는 것을 처음 언급하는 등 부정맥 분야에 굉장한 업적이 있는 분인데요. 안타깝게도 작년, 그러니까 2020년에 운명하셨습니다. 웰렌스 박사님은 이름 끝에 알파벳 S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퍼스트로피를 S 뒤에 붙입니다. 웰렌스 신드롬은 엔트리어 프리코디알 리드에 딥 T-Wave Inversion이 있거나 때로는 바이페이직 T-Wave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이는 크리티컬한 LAD 근위부 병변을 시사합니다.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Deeply Inverted T-Wave 또는 바이페이직 T-Wave가 V2, V3에서 관찰되고 때로는 전체 프리코디알 리드에서 관찰되기도 합니다. ST-Change는 거의 없습니다. Q-Wave도 없고 R-Wave 프로그레션은 유지되는 편입니다. 협심증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,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심전도 변화가 먼저 관찰되기도 합니다. 심근 효소는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. 심전도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71세 남자가 흉통으로 내원하였으며, 심근 효소는 정상이었습니다. APB이 있는 심전도인데, 한눈에도 T-Wave Inversion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환자의 coronary angiography를 보시면, left coronary artery에 diffuse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심전도는 53세 남자이고, 비전형적인 흉통, 그리고 내원시 심근 효소는 정상이었습니다. 이 환자는 주말에 내원해서 전공인 선생님이 입원을 시켰지만, 스테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CAT Lab이 액티베이션 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잘 보시면 T-Wave가 바이페이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주말을 보내고 나서 팔로우 판 심전도를 보면 Q-Wave가 생겼고, 이때는 뚜렷하게 ST-ELEVATION 소견이 관찰됩니다. PCI의 적절한 타이밍은 놓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환자의 coronary angiography를 보시면, LAD에 total occlusion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. 요약하면, 바이페이직 또는 Deep T-Wave Inversion은 LAD의 심한 협착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, 흉통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